도시를 위해 아니 이거 뭐 다 가지고 있어 저기 분명 내가 안 산 데가 있을 텐데 예, 염색소가 있는데 제가 친밀도 때문에 못 산 데가 있었어요 거기를 지금 사야 돼요 분명 제가 영주들이랑 친밀도가 친목도가 부족해서 못 산 것들 살 거네 어어 이런 애들 칠백은 어어 사야지 대륙의 반을 먹었지만 염색소는 놓칠 수 없어 이카무로 이카무로 갔다 술탄으로 갈게요 바리에 아이 술탄은 뭐 나중에 다 먹고 보도록 하죠 이 정도면 이미 병사는 충분히 아 여기 또 높은 데가 올라가 있네 높은 데 좋아할까 이렇게 봐 공방 아 있네 이미 이거는 노르드가 멸망하는 일만 남았네 티어는 없으니까 방금 안 떴죠? 압류에서 바로 크림 먹고 젤 베기 티어 아 정말 너무 세단 말이야 노르드는 허스칼이 아니 정도가 있지 너무 세잖아 흠흠흠 어헴 어헴 어디어디 티스미어 티스미어 여덟명 여덟명 어 여덟명 좋죠 풀로 찼으니까 갑시다 크누다성 어우 야 아주 금면성실에 먹어보겠다고 같은 노르드인데 재패치 잘했다 노르드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노르드는 저 티어도 강하기 때문에 유일한 것 같아 진짜 약한 하위종인데도 강한 거는 노르드가 제가 기사 6명의 친대밖에 없으니까 보병이 주니까 수성하죠 여기 수성 한 번 하면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성 들어와 절대 못 들어오지 점치 먹고 안 들어오네 진짜 중보병 근위병 올려줘 안 들어오면은 쳐들어간다 가자 야 나 기병 있는 거 알고 또 물속에 쳐넣는 거 봐 인성 진짜 야 야 다 모여 다 모여 대각선으로 가니까 이쪽에 있나 보네요 다 모여봐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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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말을 일단 강을 건너게 하고 어우 좋아 건너와 그래 그래 건너와 건너와 이렇게 덮칠 때 펴줘야죠 잘 펴서 돈가스 고기 피듯이 이렇게 잘 펴서 골고루 펴서 골고루 펴서 돌진 돈가스 하니까 돈가스 먹고 싶다 돈가스는 돈가스 싫어하는 남자는 본 적이 없어요 돈가스를 안 먹어 수가 있나 어어어어어어 아 아 믿음직하지 않단 말이야 아 그래도 보병이 주니까 확실히 믿는 힘이 있네요 장면에서 저 도끼는 누구니? 근이비형 야 너 도끼는 좋다 저 찌르기 없는 저 도끼 길이도 길고 데미지도 세고 저건 좋네요 유일한 장점을 찾았어 쉽구만 새로운 적? 아 얼마나 있었다고 뭐 새로운 적까지 나와 야 야 많다 야 되게 멋있게 도끼 하나 들고 다닌다 야 거의 멀티 소드마스터처럼 입고다니는데 갈까? 다닌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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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잇하잇! 하잇하잇! 하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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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음 정말 가죽 구두를 씹는 듯한 맛인데 편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전전 이제 돌리면 돼요 그냥 아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파진다 안되겠다 마음을 비워야 돼 아 진짜 너무 이 게임이 노거리 털기가 좋아 내가 이 게임에서 전투를 하고 싶으면 그냥 가서 싸우면 되고 노거리를 털고 싶으면은 그냥 말타고 돌아다니면서 털면 되고 갓겜이야 진짜 리얼 야아 말 94? 잡아 그럼 빨리 어우 내 줌마 아직도 전름발이 아니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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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그거예요? 흐흐흐흐 피카츄돈가스 생각난다 어렸을 때 피카츄돈가스 어우 풀어줘야지 많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는데 그때는 몸이 안 좋다 보다 하지만 사실 그런거 뱃속에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좋거든요 맛만 있으면 되지 사르곳으로 가서 정비하죠 쟤가 음식이 많으니까 아 음식도 많고 저기랑도 가깝고 9,000원 좋아 하아 오오야야 야아 야채 파티야? 크으으윽 하 으으윽 너무 건강해진다 아 보기만 해도 건강하구만 포도에 치즈에 생선 과일 양배추 야아 그래 건강이 최고지 내 병사들은 전문검사 전문검사 사야돼 자리 비워 자리 비워 연전사 빼고 중보병 넣고 하나 둘 됐어 다섯자리 비우고 오 세 명밖에 안주니? 내가 기껏 사주겠다 그랬는데? 흐흐흐흐 야 궁병을 좀 올릴까? 궁병을 올리고 조금씩 보내죠 일단 신의들 보내서 성이니까 일단은 일본 하니까 초밥 먹고 싶다 아 안돼 먹는 생각 하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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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정해 정신 차려 아 저기 맞기 어려울 것 같은데 아 여기는 순차적으로 다 먹어야겠다 하나씩 쿨인성이 아 스칼 백 명이면 힘든데 전문검사 근위병 중보병 오 야야야야야야야 왔다 왔다 너다 보병 기병 하나도 없고 올리 올리 보병 야 남자야 남자 심지어 궁병도 별로 없어 심지어 궁병도 600명 중에서 120명밖에 없어 와아 상남자다 진짜 이런 사나이는 처단을 해줘야죠 보병이기 때문에 그런게 없어요 그 마을에서 싸워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농부 때문에 병종이 갈리기 때문에 잠깐 저 저기 너희 저 위로 올라가면 안되냐 잠깐만 잠깐만 다 내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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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병 이리와 공병은 저 아 비켜줌 공병은 저기로 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서 여기서 대기하는데 저기까지 가 저기까지 갈 수 있지 아냐아냐 못간다 못간다 여기서 대기해 여기서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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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공병은 여기서 대기하고 기병을 보내 기병을 보내고 신이들 보내고 보병은 따라와 보병이 몸을 막아준다 공병 지킨다 이게 다냐? 지켜 알아서 그럼 난 싸운다 어우 강 꼈어 좋아 강 끼면 좋죠 병종이 그렇게 좋은건 안나오네요 한번에 허스칼도 많긴 할텐데 야 잘 싸워 진짜 잘 싸워 강 때문에 치는 데가 높겠다 오야야야야 오야야야 날이도 근데 몇이지 지금? 공격방향 설정하면은 아니아니 방어방향 방어방향 자동을 해도 비슷하네요 아이즈 야야야야 이리와 이리와 거긴 아니야 거기는 금지된 구역이야 야아 멋있다 야 대사비 야 대사비가 진짜 상여자에요 콩 누나가 대검으로 다 쓸어버리는데 이리와 아 야야야야 그렇게 그렇게 중앙돌파에서 가라는 말은 없었는데 내가? 야야 일렬로 가지마 그렇게 아 궁병 궁병이랑 구이치면은 망하는데? 보병이 할 수 있지 보병이 해줘야돼 보병이 보병이 해줘야돼 보병이 지켜줘야돼 보병이 지켜줘야돼 아 잡을만큼 잡고 빼야지 한번 소무전 용을 쓰고 그래 그래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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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누구냐 용서할 수 없다 어? 친위대 벌써 녹았어? 아니죠 네 역시 친위대에요 능력치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음 쉽게 안노아요 야아 대사비 멋져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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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잡아 다잡아 때려잡아 때려잡아 야 이리와 이리와 야야야 보병가 보병가 궁병 지켜 달 돌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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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궁병 너희도 가 그냥 몰라 아 몰라 내가 잡아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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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모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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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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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궁병이 양손목이라도 썼으면은 타극한 힘이 낮아도 어느정도 딜이 박힐텐데 한손목이 중에 딜 제일 낮은 샤블를 써 딜이 전혀 안 박혀 궁순은 쎈데 또 어우 얍 얍 퇴근하세요 얍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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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지마 진정해 진정해 어우 166 좋다 화끈하구만 잡았나 다? 좋아 좋아 이제 떠나도록 하지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궁병이 칠십 보병 아이 너 허스칼이 하나도 없구나 개 찐따네 아 기병이었으면 쓸어버렸을텐데 진짜 잡자 아이 커지기 전에 잡자 커지기 전에 먹겠습니다 커지기 전에 먹는다 쟤가 저렇게 있어도 자동으로 돌리면 쎄기 때문에 쟤 장군들이 위험해요 쟤만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자동으로 다 밀어버릴텐데 세블라 올라오고있나? 자 알아보니까 장군들한테 지어진 주어진 영지에 따라서 병력의 최고 한도가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구요 세블라가 많이 줬으니까 많이 늘어날텐데 빨리 만나고 싶어 세블라 세블라 구강군정도 쎄지면은 데리고다니면서 성 밀어야지 자동전투로 흠... 궁금한게 있는데 진짜 성 성... 설득하면은 성을 내주나? 궁금하다 갑자기 야 너 방패 너무 후진껏 쓰고 온다 해봐야지 저기 저기 저 쿠단가서 해봐야겠다 졸라 약해 왕이 왜이렇게 빠졌어? 커스카라 한명도 없어? 성에 있는 허스카를 데려오지 자기 병력에 어차피 왕이 죽으면 끝장인데 와... 야... 어허... 어후... 진정해 요렇게 너무 데미지가 안 나온다 첫 궁이 한방에 자고 싶다고 나도 한방에 궁수가 아니라서 그런가? 야아... 역시 대사비야 말 위에서 활질하는 저 인성 봐 야아... 200 어우 잡겠네 그냥... 그냥 보내면 되겠는데? 궁병 어딨나? 궁병들도 뒤에서 와 나 따라와 궁병은 나 꼴 빨아야지 이리 와 이리 와 음... 그래 여기가 좋겠어 아냐아냐 더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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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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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면 딱이지 아니 부병 말고 궁병이요 궁병? 뭐 여기 정도면 딱이지 그래 야아... 친대만으로 다 썰어버리는데? 역시 친대대야 역시 RPG 게임이야 ARPG 어어... 지나가겠다 비켜놔 비켜놔 여기 스팀 보니까 워프레임이라고 그래픽 엄청 좋은데 무료 게임이더라구요? 그런거 있는건지 있는지도 몰랐네? 이름은 들어보면 같긴 하다 워프레임하니까 감 보면은 진짜 할게임 많아 나 어디가냐? 어 야 아퍼 아퍼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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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허허허허허 저 스팀 계장에 암레시아가 있는데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서 그리고 할게 굉장히 많습니다 스팀 게임도 있고 따로 좀 방송을 했을 때 편하게 볼 수 있고 또 멘토 칠 만한 타이밍도 나오고 상호작용도 되고 대화거리가 있고 게임 자체가 볼거리가 있는 추억파리에서 또 포켓몬처럼 그런것도 있고 할건 되게 많아요 야 이게 뭔일이야 이게 저 궁수들은 뭐 솔로금 쐈다 이건가? 야 내가 쳐다보니까 딱 한 번 쏘네 녹화 한 번 끊어주겠습니다 녹화를 끊기 위해서는 마우스를 출연시켜야지